톨리도 톨리도 내 사랑 톨리도 안녕하세요 김희재입니다 제가 유랑마켓을 통해서 처음으로 중고 거래에 도전을 했는데 사실 저는 중고라고 하면 옷을 구제시장에 가서 사봤던 게 전부였던 것 같은데 유랑마켓을 통해서 뜻깊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또 새로웠고 또 좋은 곳에 쓰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물건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그 물건들을 정말 알차게 사용했던 만큼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꼭 필요한 분이 그 물건을 만나셔서 아주 다양하게 또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김희재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